배치몰이! 웬일이야, 이 밤에 여기까지? 대답해봐, 웬일이야! 가시는 길이세요? 안녕히 가세요. 사람이 뭔데 왜 대답을 안 해? 웬일이냐니까. 중환자실에 계시다고. 맞아요? 어떻게 알았어? 맞냐고요. 어. 또 의식불명이세요? 어. 가자. 가자고, 네가 여기서 뭐하게 해? 가봐야 소용없어! 중환자실은 정해진 시간 외에는 아무나 함부로 면허 안 되는 거 몰라? 면허 안 돼. 가, 그만. 깨나 심화 알려줄 테니까. 아, 그럼 아저씨가 면회 좀 시켜줘요. 싫어. 시켜줘요. 싫어. 봐서 뭐하게 해? 봐봐야 가슴 밖에 더 아파? 넌 지금 가슴 아프면 또 네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. 그래서 싫어. 나는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안 해. 네가 마음이 안 들어도 상관없어. 인정머리 없고 이기적이라고 해도 상관없어. 나는 내가 지켜야 할 것만 지켜. 나는 내가 아껴야 할 사람만 아껴. 내가 아껴야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고 가. 그러면 장 박사님한테 부탁할까요? 그렇게 해요? 알았어요. 야, 이 못된 배축! 너 나한테 끝까지 이래야겠어? 알았어! 알았으니까 거기 서! 그런 거 아니에요. 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보는지 모를 때 그냥 얼굴만 보려는 거예요. 그냥 얼굴만 한 번 보고 나올 거예요. 알았어. 가. 은진아 은진아 왜 자꾸 울고 그래? 엄마가 곧 깨나 진다니까 한두 번 겪는 일이야? 그만 뚝 굳혀. 뚝. 너 이러는 거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거 몰라? 너무 속상해. 엄마가 너무 불쌍해. 엄마가 너무 불쌍해. 엄마가 그 안내라고만 reduces. 엄마의 마음은 안itol의 그것을 받은 것 같다. 엄마가етров어, 이 놈을 continua. 엄마가 너무 불쌍해. 엄마가 없어지는 것 같다. 은진아 그만 울어. 가. 아빠가 주차장까지 데려다줄 테니까. 가자. 가자. 가. 고작 이런 모습 보이려고 날 버리고 떠났어요 겨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핏덩이를 버리고 갔어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갔으면 잘 살아야지 자식도 못 알아보면서 자식한테 존댓말이 나면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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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배추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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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